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걱정이신 분들 많죠? 이거 한 달만 드시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를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심장 건강에 좋은 영양제 말씀드렸죠? 심장 쪽이 좋지 않은 게 집안 내력이다 심장 건강이 걱정된다 이런 분들이 꾸준히 드시면 좋다고 말씀드리면서 실제 제품까지 보여드렸는데 조회수가 망했습니다 이번 영상도 조회수 망하면 안되는데 그래도 계속 해봐야겠죠?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성분들을 소개해드리고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콕 집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시각처에서 콜레스테롤 개선에 좋은 것으로 기능성 인정을 받은 원료가 몇 가지일까요? 독차, 사탕, 수수, 왁스, 알코올, 보이차, 복분자, 클로렐라, 스피르리나, 감마, 이루렌산, 레시틴, 식물스타놀, 에스테르, 식물스테롤, 부화검, 블루코맛난, 디디식이섬유, 대두식이섬유, 옥수수겨, 식이섬유, 치커리 추출물, 차전자피, 홍국, 대조단백, 마늘, 감태주형 추출물, 적고도 발효농축액, 나마인, 오리베타글루칸, 청량양파 추출액 총 26가지입니다 엄청 많죠? 이 정도면 전국민 중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이 없어야 정상인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즉, 26가지 모두 막 그렇게 효과가 뛰어나지 않다는 거죠 물론 그 중에 좀 좋은 것들도 있어요 녹차 추출물, 사탕, 수수, 왁스, 알코올, 보이차, 그리고 식물스타놀, 에스테르 이 정도인데요 문제는 이 친구들은 한 달 드셔서는 효과가 잘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달 만에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는 이번 시간의 주인공은 누구냐? 앞서 말씀드린 시약처가 콜레스테롤에 좋다고 정한 26가지에는 없고요 이번 시간 주인공은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좋은 올리브유를 한 달 동안 하루 한두 번 한 숟가락씩 드시는 건데요 좀 쌩뚱 맞나요? 그동안의 영상들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주로 다루고 새싹보리나 크리로일, 이런 일반 식품류에 대해서는 먹을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제가 올리브유를 말씀드린다? 얼마나 효과가 좋으면 그럴까요? 제가 개별 상담을 통해서 콜레스테롤을 단기간에 꼭 낮추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만 알려드렸었는데 그렇게 드셨던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한 달에 한 시간 동안 굉장히 만족스러운 효과를 보셨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지금이야 저희 회사의 CS 업무는 CS 담당자들이 수행하고 있지만 3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직접 했거든요 아마 지금까지 제가 상담한 건수만 총 1만 5천 건 정도를 넘어서요 그만큼 많이 검증된 방법이라서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들은 한 번쯤 시도해보실만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드시면 되냐 한번 보여드려야 하는데 이게 사실 올리브유를 빵에 찍어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막 먹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먹어볼게요 이 정도, 이 정도보다 좀 더 드셔야 되는데 좀 이렇게 매운맛이 올라오는 게 좋은 올리브유의 특징입니다 먹기가 쉽지는 않아요 익숙해지면 괜찮다고 하는데 한 달 동안 드셔도 익숙해지지 않으신 분도 계실 정도로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효과는 좋다는 거? 가수 박진영 씨는 20년째 아침마다 먹는다고 하죠 그런데 박진영 씨처럼 꼭 아침에 드실 필요 없고요 아무 때나 편하신 시간에 하루 한두 번 두 번 힘드시면 한 번만 한 숟가락 가득 드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올리브유를 고르는 방법인데 찾아보면 엄청 복잡하게 될 말씀하시죠? NCS를 확인해야 하고 고온 압착하면 안 되고 저온 압착한 걸 골라야 하고 산도를 확인해야 한다 요즘에는 압착 말고 추출한 게 있는데 추출한 게 더 좋다 솔직히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특히 NCS는 판매업체에서 지어낸 용어죠 그냥 무시하시고요 엑스트라 버진, 적은 용량, 불투명한 유리병 이 세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엑스트라 버진만 고르면 자연스럽게 고온이 아닌 저온으로 만들어진 산도가 낮은 제품을 고르시게 되거든요 물론 더 자세히 따지면 좋겠지만 그러면 비용이 너무 올라가겠죠? 그리고 적은 용량을 고르셔야 하는 건 그 어떤 고급 올리브유도 개봉하는 순간부터 변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적은 용량으로 구매하셔서 빨리 소비하셔야 합니다 불투명한 유리병은 빛을 차단하는 게 좋아서인데요 그럼 불투명한 플라스틱병은 어떠냐? 사실 플라스틱병도 당연히 식품용기니까 괜찮긴 합니다만 더 좋은 것은 유리병이다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기농 올리브유는 여유되시는 분들은 유기농으로 드시면 좋겠죠? 이래도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백화점 가셔서 너무 비싼 거 말고 적당히 비싼 걸로 적은 용량으로 사 드시면 됩니다 올리브유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감바스 아라이오 많이들 좋아 하시죠? 집에서 많이 드시는데 이거요 이 요리는 새우나 마늘을 먹기 위한 요리가 아니고요 올리브유를 먹기 위한 요리라서요 팔팔 끓이시면 안 됩니다 올리브유를 먹기 편하게 살짝 데워준다는 개념으로 요리를 하시는 게 맞고요 자 이쯤 되면 건기남 너 이번 영상은 건강기능식품 관련 정보 아예 없는 것 같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렇지 않겠죠? 찾아보면 올리브로 만든 영양제도 있어요 올리브잎 추출물, 올리브열매 추출물 제품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나 미국보다는 유럽 쪽에서 많이 제품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제품들도 마찬가지로 콜레스테롤, 중성지반, 혈행개선 이쪽인데 이왕 드신다면 올리브잎 추출물보다는 올리브열매 추출물 쪽을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는 올리브잎으로 된 제품은 있는데 열매로 된 건 아예 없어서요 드시려면 직구하셔야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26가지 중에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건 당연히 녹차 추출물이 되겠습니다 저도 매일 먹는 제품이 녹차 추출물 녹차 카테킨인데요 저는 이런저런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아무래도 술자리도 많고 해서 매일 먹는데요 제가 몇 년 전에 녹차 추출물을 고압량으로 1년 정도 먹은 적이 있거든요 살 빼려고 먹은 게 아니고 녹차가 탈모에 좋다고 해서 실제 탈모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먹어본 건데 머리가 나진 않았어요 그 당시에 건강검진을 했었는데 저보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 좋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콜레스테롤이 높을 리가 없는데 하면서 의사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도 너무 낮다고 원래 이랬냐고 이렇게 낮으면 당신 죽는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일주일에 삼겹살을 두 번씩 먹으라는 거죠 저 원래 콜레스테롤 수치가 보통이었거든요 당시엔 몰랐는데 제 콜레스테롤을 낮춘 범인이 바로 녹차 추출물 녹차 카테킨이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어떠셨는지요 올리브유를 하루에 한두 숟가락 드시는 거 콜레스테롤 수치를 단기간에 낮추고 싶다 이런 분들은 한 번쯤 시도해보셨으면 하고요 그렇다고 한 달만 먹고 마느냐 아니죠? 꾸준히 드시면 좋은 건강관리 비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바스는 팔팔 끓여 드시는 거 아니에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기다님이었습니다